한국 전통 떡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약과 이거는 호박삼기 호박 떡 맛있죠? 이거는 시루떡 팥을 썰어서, 찌어서 뿌린 거 흑인 잔살기 콩살기 쑥살기 락시 약락 호박나루 팥 찰떡 냉든 찰떡 찹쌀 시루떡 띠바랑떡 콩 시루떡 인절미 가래떡 떡 종류 맛있죠? 모짖les 샤넬 샤넬 쇳 쇳 잡은 쇳 시험 쇳 пригод 쇳 앵 시원한 전화 김치인데 우리들에게 많은 공방을 할 수 있어요 수고해요! 수고하세요! 수고하세요! 또 만나요!